미역을 담그는데 쌀뜨물이 있으면 좋아. 쌀뜨물이 있어서 조금 섞어졌어. 미역을 얼마 동안 담가나? 조금 이따 굴면 그냥 볼래. 한 10분? 피 좀 빼서 흔들어 불고. 참기름으로 조금 볶다가 이제 국물을 잡아야 해. 빼려고. 됐어. 이거는 잘라놓은 거라. 이걸 부어야지 저기다. 이제 참기름 좀 해가지고. 참기름은 한 숟갈 해가지고. 이렇게 볶아졌어. 이렇게 볶아가지고. 이렇게 볶아가지고. 물을. 응. 두 개. 세 개. 네 개. 이렇게 부었어. 끓여넣으면 이렇게. 네 개. 네 개. 사과. 돼지 손. 삶. 삶. 단무원. 삶. 미역. 삶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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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2,3번 씻어줘요. 먹기좋게 자르는구나. 청양고추, 국간장, 간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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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, 닭가자. 다 됐어. 다 끝났어. 아, 끝났어 딱 맞아? 맛있어? 응 한 번에 맞춰버렸네, 간에 딱! 밥이, 쌀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밥이? 하얀 쌀만 더 했지 맛있다, 이거 이것도 맛있어 음 아, 미역국이 맛있네 시원해 음 미역도 맛있는 물이야 고기가 쫄깃쫄깃하네? 한우야 응, 그렇거든 미역이 너무 맑은 물만 나오고 꼬들꼬들해도 안 맛있어 뻣뻣더니 근데 이거는 뻘물도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바닷 냄새가 나고 맛있잖아 그렇네 아주 맛있어 이 반찬이 너무 많으면 미역국을 맛을 몰라 응 그래 반찬 안 했잖아 응 이 미역국 고기가 진짜 좋다 아눕 이 명란젓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응 나는 거찌도 먹어봐 맛있어 마늘하고 골고루 와, 미역국이 죽이네 고기도 맛있네 응 고기가 진짜 좋아 응, 날이 맛있어 아침에 이렇게 한 주먹 다 먹었어 이게 입맛을 줬 거지요? 응 국을 먹으니까 땀이 나 그니까 내놨지 왜 이리 날찌가 이러면 대추구름 콩 서리태가 다 얼어버렸다는데 덜 열 물고 진양고추가 좋대 내 자극을 줘서 내 자극을 줘 그리고 알아서 내 자극을 줘 와 아 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